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낚시! 낚시!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가까운 곳인데 감전동인데 123-44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오늘 와가지고 길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켜도 될까요? 제가 개인 방송 중 개인 방송 중이라서 감전동 123-44 부산 439 감전동 12 1244 123-113 123 123-44 44 맞습니까? 네 거기 바로 이 코앞이거든요 아니 아파트에서 자기가 모르는 내 보고 모른다고 내 보고 모른다고 잘못된 친구네요 그런데 또 선인도 금방 있어서 모른다고 완전 코앞이죠? 이 앞이거든요 그게 지금 돼지라서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100km거든요 800m에요? 네 800m요?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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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m요?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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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ㅂ 코가 피었네 아 안돼 안돼 내 차로 가야지 이제 속초기 운전하면 되는데 완전 코앞이 피네요 사장님 맞죠? 완전 알겠어요 이제 동네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길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리게 되겠네요 좀 헷갈리네요 사장님 여기요? 네 여기로 들어가야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야 내리지 마요? 아아 내릴까요? 아 그럴까요? 얼마죠 사장님? 3,400원 만원짜리 드릴게요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요? 안좋은일이 있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건수가세요 아씨 이댕 800m 3,500원 아 800m에 3,500원 시간이야 이거 아 나 옛날에 대리 뛰어가지고 이거 진짜 아까운데 야 배비야 너 내일 술 깨면 오빠한테 500개는 쏴라 아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와 우리 집 근처 여기 실화냐 이거 그냥 칼맞아도 모르겠다 불 켜진 데가 우리 집 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불 켜져 있는 데가 우리 집 빼고 없는데 여기 이 골목에 칼맞아도 모르겠다 아 진짜로 마 인마 촉촉아 인마 방풀하고 있으면 내려와 있었어야지 건방진 자식이고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잠깐만 무섭노 아 무섭노 아 무섭노 아 무섭노 아 왔어? 잠깐만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이리 와 아 형이 알려줄게 이거 갖고 다 저기 중간에 놔 시동 걸어봐 일단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그려요 이걸지 몰라요 브레이크 밟아봐 하향봉 여기 차에 있어요 넜 틈터 배일 잠깐만 잠깐만 너 운전 잘하잖아 아까 했잖아 그럼 벨트 뵐게 아 술 냄새버리네 아 술 냄새나? 가자 여기 우회전 때려라 우회전 때려 인마 오우 옆에 차 없죠?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쭉 갑니다 쭉쭉 밟아봐 쭉쭉 밟아봐 자랑한다 형 알지? 자랑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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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빡세니깐 빡세게 가라 쭉 가면 되는거야 쭉 가서 좌회전 너 군대 어디 갔다 왔지? 저요? 어 꽁쭉이랑 똑같은데요 해병대? 그럼 형 방풀하고 있었어? 뭔 방풀이요? 형 방풀하고 있었으면 딱 그 뭐야 컨디션 하나랑 컨디션 하나랑 상쾌하나 대기 타고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집에 컨디션 있어요 아 그래 여기서 어디로 가요? 쭉 가봐 쭉 쭉 가 쭉 쭉 뻗친거 같은데 쭉 가 쭉 가 차가 오나 보고 가 쭉 가 일단 참는다 방송 꺼지면 뭐에요? 쭉쭉 폭력은 안된다 진짜 쭉 가 쭉 가 시장으로 아 시장에서 아이자 여기 앞에서 아이자 열쇠 아이자 딱 그냥 눈치보고 쓸 끄면 이따 갑니다 고고고고고 렛츠고 쭉 직진해봐라 이제 쭉 가봅 쭉 가봅 쭉 가봅 왜 그래 쭉 가봅 쭈음 더 가봅 쭉 왔봐 아가노래 할래? 아아 럭키혹로 가야하나? 출까요 그냥 출? 아니아니 이 다음에 좌회전이야 여기 들어가는 골목이 있을거야 어 여기서 좌회전 여기여기여기로 들어가 여기여기여기 어 이 골목 들어갈수 있나? 어 들어갈수 있어 그냥 가 차 없잖아 가 들어가 짐 들어가 오오야야 안돼 안돼 이거 그렇지 고정도로 잠깐 요앞에 비상등 켜고 네가 방송하고있어 형 갖다주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스탑스탑 삐삐삐 방송하고있어 형 갖다주고 네 아아 네 여기 편의점이요 여기 편의점이요 네 아 어디 숨어있을텐데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저 집에서 혼자 치킨 먹었어요 혼자 집에서 치킨 먹었어요 치킨 개꿀 당연히 제 돈으로 먹었죠 제 돈으로 혼자 푹파했어요 치킨 반발이 먹고 불닭볶음면 있길래 불닭볶음면 두개 먹고 인정? 이 정도는 뭐야지 아까도 삼켰어요 돼지온다 돼지 돼지온다 돼지경부 아까도 온길 그대로 가면 돼 알았지? 네 이리로 가면 되죠? 확실하죠? 응 나가봐 빨리 빨리 아가 놀이 할래? 가사해야 가사 가사해야 가사 아 오케이 아 무엇보다 설레하네 찬물로 샤워해도 괜찮나? 근데 가면 대가리 깨질 것 같은데 아 베비 아직도 만취했더라 내가 그 그래서 어디서 가요? 자유전 자유전? 어 베비 술 많이 칠 자유전 자유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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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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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옆에서 빽빽 거 있었네 내일 둘이서 그 뭐야 합천대지국밥 가서 해장할게요 아 셋이서 저는 왜요? 너는 옵션이야 자유전 자유전 왜 제가 옵션이에요? 나 자유지 이제 알아서 비키다가 있지 어 좋아 오토바이 갈아서 비키 가야지 응 그렇지 마인드 좋아 아무 냄새 냄새 난다고? 우회전이죠? 뭔 냄새야 응? 뭔 냄새가 나 술 냄새 응 우회전 맞죠? 우회전 인마 당연히 우회전 아니야 좌회전 들어왔으면 우회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고 빨리 고 슬일난 저 그냥 이대로 낙동강 돌진하던데 알아서 잠시 droite 지금 제일 가깝게 낙동강 하고 있는데 납득관 뛰어들어야 되겠네 감전시장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지? 새로운 철새도래지 만들어야 되겠네 감전시장 어딨냐 여기 편의점 다음이야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맞네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운전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주차도 할 줄 알지 기싸움 할까요? 아 기싸움 하지마 기싸움 양보와 배려 살짝 비키지마 알아서 가요 그렇죠 아니 기싸움 이게 좀 생활화되다 보니까 아하 쭉 가 부산운전 기싸움 계약 아 그런거 안좋아 안좋아 안좋다 생각하죠? 부산에서 한달 여기서 눈치보다가 눈치보다가 가야돼 여기 사거리 한달만 운전해봐요 쭉 직진 직진 없잖아 동체지력이 안좋네 동체지력 좀 눌려라 백만 그럼 눈치껏 옆에 봐줘야지 응 어디로 들어가더라 여기서 들어가야지 아니 이 다음 여기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그렇지 그렇지 쭉 들어가 너 형 서울 예선 갈 때 고양이 밥 줘라 하루만에 내려올거잖아요 그래도 밥 주라고 이마 여기다 대야되지 여기 포토 옆에 포토 옆에 어 데릴 수 있어? 응 여기 여기 어 뒤에 차 없네 일단 빼줄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가겠지 오케이 됐어 됐어 뒤에 차 없죠? 없어 없어 쪽으로 가자 아 뒤에 나오구나 왜 이렇게 개 편하다 이거 호방 카메라 있지 어떡해 여기 있네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아 순간이 깔렸어요 내가 내려서 봐줘? 여기가 저거 돼요 더 가마자 들어갑니다 못 믿으면 직접 가면 되죠? 아 형 술먹었잖아 아 술 먹으면 절대 음주운전 안 돼 아 진짜 잘하네 옳지 옳지 좀만 더 좀만 더 뒤로 살짝 밟아 좀만 더 좀만 더 모을 모을 좀만 더 일어났다 네 옳다구나 창문 다 올리고 창문 다 올리고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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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도우 아이 그 정도 열어놔데 가자 환기 아 환기... 환기 필요해 어 환기요 그 정도 너 문 닫고 왔냐? 창문 없이 들어먹어 아 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내가 쳐볼게 너도 들어봐 형 진짜 비밀번호야 저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아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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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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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이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차 exploration 한번 가보자 아... 아 잠깐만... 아이고... 아... 아는 분이 있을지 않을까요? 번호 안나와? 어? 이거 어떻게 띄어요? 번호가 안나오냐? 왜왜왜왜 아씨 땡 오 다했다 아 내려가자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차야 없는데? 어? 차야 없는데? 그 종이 어쨌어요? 그 종이 저 안에 있는거 같은데? 왜 설마? 아 장난치지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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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봤어요 어? 이거 알려줬어? 아 비번은 아니에요 이거 카드 기둥목 하면 카드를 위할 수 있대요 삼성카드 아니 뭐 어떻게... 본능을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온 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어 어떡해 어 찍지마 비번은 전화 안받았지? 어? 전화 안받았을 거 우리 모텔 가자 씨 아 뭐 모텔이야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모텔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모텔 가자 모텔 가자 나 피곤해 모르라 피곤해 모르라 이리 와 진짜 어떻게 내가 지금 오자 어쩔 수 없어 피곤해 모르라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아 눈이 열고 왔었어야지 아니 눈은 어떻게 여기 나와요 이리 와 이리 와 알았어 이리 와 우리 집 거죠 와 전 그냥 집에 갈게요 아 부랜다 dou 아 전 집에 갔어 아 다alle 와 바로 Cory 빨리 와 트렁크에 제 진만 주세요 빨리 타 한 번만 더 전화해 아저씨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할까요? 아 전화 안 받아 한 번만 안 받는다니까 한 번만 더 예뻐라니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아 근데 부동산 아저씨한테 민폐잖아 저한테는요 저한테는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 즐거운 너의 슬픈 interface 어 선생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모른대요. 갖고 걸어라 씨. 지금 걸어라 씨. 족같다 진짜. 인생 존나 안풀린다 씨. 인생 씨. 존나 안풀린다 진짜. 가자. 안전벨트 내라. 베비 옆 모텔 가자. 같은 모텔 가면 또 괜히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모텔로 가자. 가까운 곳 말고. 거기가 제일 가까워. 아 씨. 가자. 아. 아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씨. 왜 일로 나가면 되죠. 똑같이. 아 나 비번을 까먹어. 맑아 맑아 맑아. 아 씨. 아 나 뭐 땜까먹어. 어제도 씨. 우리집 보일러 고장났어. 우리집에서 못자고. 모텔에 쌌는데 족족이라. 뭐 땜까먹어. 얼마 쓰는 거야. 아. 아. 아 비번 여덟짜리였어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 쳤는데 안 맞네. 가자. 쪽쪽 가. 아. 엑셀에 힘이 안 들어가네. 아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집 가도 되는데. 쪽쪽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텔 가야지 형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미안하다 형님. 아 나 비번. 까먹어 볼 줄 몰랐어. 집에 가서 자는 거보다 형이랑 자는 게 좋잖아. 맞지? 저. 그. 내려놔 드리고 저 집에 갈게요. 아 진짜로? 아 안돼 안돼. 같이 자자. 뭐. 뭐가 안돼요. 아 같이 자. 안되는 이유 좀. 아. 아 오늘 같이 자기로 했단 말이야. 아 안돼 안돼. 오늘 같이 자기로 했단 말이야. 아. 약속 했단 말이야. 그 무서워서 원래 같이 자는 거였잖아요. 아. 좀. 이제 무서울 일 없겠네. 같이 자기로 했잖아. 고고고. 아. 모텔 앞에서 방종할게요. 모텔 안에 들어가는 데 찍는 거 안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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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일은 챙겼어? 어? 오일 챙겼어? 아 이 야순이 무슨 오일이야. 뭐야 뭐야. 저 그냥 여기 비상등 켜놓고 내리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디였지? 한칸다 한칸다 여기죠? 어어 여기 차 안온다 앞뒤로 안온다 어? 경찰?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도 돼 아니 들어가도 되는데야 여기 아 진짜요? 뭐해? 들어가도 되나? 어 지나가시면 들어가야죠 좌회전 신호 있는덴데 알았어 알았어 미안 아 빼야돼 빼야돼 야 뭐야? 저거 저거 왜그래 어어 야야야 아 내 차 보수에 존나 울받았네 아 내 차 존대기하네 아 안 박았어요 왜그래 타이어 이거 새거란 말에 바람 다 빠졌잖아 지금 하이 아 여기로 가자 여기 여기로 놔라 여기 주차장님 여기 주차장님 하이 아 아 저기 저기 모텔은 안 돼 똑같은 모텔 가면 안 돼 여기 주차장 세울 수 있냐? 어 어 뜨거 아 다들 이해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이유 저기 끝에 이렇게 박아 그냥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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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아무도 아무도 응 여기다 박아라 됐어 됐어 아 미안하다 좀 형이 잘못했다 진짜 여러분들 방종할게요 미안해요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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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형들 뜨거운 밤 보낼게요 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